연락해서 시사를 한번 보여주려고요 저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길 앞으로도 서연이가 승민이 시장년이었잖아요 혹시 그렇지는 않았을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어서 나타나주세요 건축학교를 가졌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들을래? 여기서 그냥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었고 김동률 씨는 저는 학번이 좀 차이가 나서 얘기만 들었고 사실 만나본 적은 아직 없고 기억의 습작은 그런 이유로 선택이 됐다기보다는 시나리오 오랫동안 쓰면서 노래가 몇 번 바뀌다가 그게 원래는 처음에는 90년, 91년 배경이다가 96년까지 오면서 비로소 쓸 수 있게 됐어요 94년 발표곡이어서 기억의 습작이랑 가사가 저희 영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첫눈으로 만나자고 나한테 풍미했다고 어찌 보면 제가 배우분들 모시려고 매달리는 형국이었죠 유연함? 약간 능글능글함? 그런 걸 연기해줄 수 있는 배우였으면 좋겠다 태훈 씨로 시작을 했죠 캐스팅을 가인 씨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도 있고 실제 만나보니까 털털하신 성격 그런 게 굉장히 좋았었고요 태훈 씨, 수지 씨 같은 경우도 태훈 씨야 워낙 그때 고지전이랑 파스콘으로 핫한 연기 잘하는 친구였고 수지 씨 아이돌 중에 가장 연기 잘한 연기돌이었고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? 나 몰라 어제부터 너무 떨렸는데요 드라마에 이어서 연기를 다시 하게 돼서 되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삐삐도 처음 봤고요 그런 CD 플레이어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첫 작품이네 한번 잘해봐 두 분이 처음에 서로 어떻게 알게 됐어요? 첫사랑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건 그 첫사랑하고 같이 거닐었던 그 길이나 아니면 봄볕 그리고 햇볕 이랬던 바람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나요 얼굴이나 이런 것보다는 음악 특히 같이 들었던 음악 그래서 보면서 기억의 습작 그때 같이 들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대웅 선배님이랑 만드는 씬에서 그랬던 기억들을 다시 떠오르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보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든 건가 싶은데 저는 되게 마음이 먹먹했었거든요 왜 슬픈 씬이 아닌데도 뒤에가 계속 마음이 먹먹한 느낌이 있었는데 옛날 기억 때문일까요?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요 뭐였더라? 건축 건축가 뭐였지? 특별히 그건 없었고 그냥 제가 친한 친구한테 자주 쓰는 여보가 더 심해지면 너무 혐오감을 주고 나쁜 녀은 너무 약한 것 같고 제가 그리고 즐겨 쓰는 단어예서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너도 말 놔 제가 못나요 뭐라니까? 갑자기 막 놀아보면 제가 못나요 자 이거 계약금 그때 네가 지어줘 예상치 않은 승민이 소포를 보고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열어봤을 때는 제 속말은 자식 그때 왔었네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던 거는 편지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편지 마지막 얘기 못 하고 갔으니까 제가 20살 때 이 영화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절의 어떤 소중함 그런 거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정도 드네요 너 옛날에 약속했었잖아 나 집 지어준다고 여러분들께는 봄의 햇살 같은 영화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이 원래 잘 안되라고 첫사랑이지 잘되면 그게 첫사랑이니 마지막 사랑이지 왜 날 찾아온 거야 궁금해서 지금은 어떤지 궁금했어 궁금했어 궁금해서 의미가 될 순 있는 채 많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이 지나고 네가 다 분들이 나이온 잠시 r ужас 날이구나 네 우릴 오늘 너무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